안녕하십니까 떠오르는 IT 덕후 테크 유튜버 택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이 What's in my bag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이건 뭐 흔히 들고 다니는 노캔 헤드폰 현날령 이어폰 잔동 칫솔 대한민국 최초 공개합니다 드론 붕기 따라다닙니다 저를 쉬ox 이거 뭐가 있나 아 이건 출근하듯 reckless 카드구요 아니 카드를 따로 들고 다니세요? 카드가 왜요? 모바일로 안 타세요 모바일? 아직도 카드 찍고 타는 분들을 위한 강력 추천 템 모바일 티 머니 쓰던 카드 교통 혜택 그대로 교통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요즘엔 모두 모바일로 탑니다 모바일 티 머니 모바일 좋아요 모바일 좋아요